외국인이 10명 있다면 우리나라를 좋게 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문화체역관광부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기준 평균 8명을 넘었습니다. 1년 전에는 8명을 넘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아진 거겠죠. 4명 중 1명은 케이팝과 영화 등 현대문화에 그리고 10명 중 1명 이상은 우리나라가 만드는 제품과 브랜드 그리고 경제 수준이 높다는 것을 호감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눈길이 가는 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정서입니다. 우리나라를 좋다고 답한 통계가 사상 처음으로 싫다는 답을 앞섰습니다. 1년 전에는 4중 1명꼴로 호감을 보였는데 3중 1꼴로 그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런 정서가 반영됐기 때문일까요? 최근 일본 넷플릭스 순위 10위 안에 우리 드라마와 예능이 8개나 이름을 올렸고 BTS는 해외 남성 아티스트로는 퀸 이후 17년 만에 베스트 앨범을 100만 장 넘게 팔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어쩌면 두 나라에 사는 일반 대중의 정서와 정치인들의 정서에 너무 큰 간격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란 대중의 정서를 이끌기도 하지만 오히려 대중의 정서가 정치를 선도하기도 합니다. 두 나라 대중 사이의 정서적 문화적 벽이 낮아지는 변화가 정치적으로도 긍정적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주춧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